재미있니? 재미없니? 재미있니? 재미없니? 너 혹시 알고 있어? 7월 첫 방송이라며. 야, 금방 웃겨준댔어. 그때까지 참으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. 그렇다면 재미있게 웃겨봐, 이제부터! 코미디는 JTBC야, 이제부터! 코미디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! JTBC에서 코미디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! 그렇다면 장르만 코미디야, 이제부터! 장르만 코미디 7월 첫 방송 놓치지 않을 거예요.